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당진 지역의 택시기사들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당진 콜택시앱 개인택시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은 14일 당진시청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운동본부 당진시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운전기사 50여 명과 공무원, 시민 등이 헌혈에 참여했는데요. 택시조합은 이와 함께 콜비용 천원이 면제되는 당진 콜택시앱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에 당진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등 교통안전정책을 홍보했습니다.